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5일 저녁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애플의 새로운 에어팟 라인업과 미래 투자 전략 그리고 제가 TQ를 모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세계 주요 증시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나스닥 종합하고 S&P500은 상승을 하고 있는 반면에 다오산업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오산업 같은 경우 4만 894.59포인트로 마이너스 0.2% 하락 중에 있구요. 나스닥 종합은 17209.66포인트로 플러스 0.73% 상승, S&P500도 5538.06포인트로 플러스 0.33%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에 해외 증시 보시면 상해 종합, 독일은 상승했구요. 반면에 니케이, 항생, 영국, 프랑스는 하락을 했네요. 이어서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우선 미국의 8월 민간고용 증가폭이 3년 7개월 만에 최저라고 합니다. 노동시장이 냉각이 가속화되고 있고,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감소됐고, 시장 예상을 밑돌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악의 증시 급락 예고, 미국의 2에서 10년 국채 수익률이 한때 정상화 되었다는 내용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S&P500맵을 한번 보시면, 지금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죠. 빅테크 기업들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56% 상승, 애플 1.76% 상승, 구글 1.39% 상승, 베타 0.96% 상승, 아마존 2.95% 상승, 캐슬라는 무려 6.62% 상승 중에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2.31% 상승, 그리고 AMD도 0.14% 상승 중에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피어 앤 그리드 보시면, 지금 뉴트럴 중립 구간에 있죠. 51포인트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애플의 새로운 에어팟 라인업, 무엇이 달라질까라는 주제로 보시면요. 애플은 기존 에어팟 라인업을 확장하여, 더욱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팟 SE 같은 경우는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를 위한 선택지고요. 에어팟 2를 대체하는 보급형 모델입니다. 핵심 기능에 집중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젊은 세대나 예산이 부족한 소유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에어팟 4인데요. 프리미엄 기능을 갖춘 최상위 모델이죠. 에어팟 3의 후속 모델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투명 모드 등 더욱 향상된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고,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최첨단 기술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왜 애플이 에어팟 라인업을 확장하려고 할까요? 애플은 에어팟 라인업 확장을 통해 아래 한 3가지 정도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시장 점유율 확대, 두 번째는 생태계 확장, 마지막으로 새로운 수익원 창출인데요. 시장 점유율 확대 측면에서 보시면 다양한 가격대의 모델을 출시해서, 점유율은 소비자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선 이어폰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부분, 그리고 생태계 확장에서 에어팟은 아이폰, 애플워치 등 애플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죠. 에어팟 라인업을 확장하로써 애플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고, 사용자들의 충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수익원 창출인데, 다양한 모델을 출시해서 판매량을 늘리게 되고,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AI 시대 애플의 행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자면, 애플은 단순히 하드웨어만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죠. 애플은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리고 이제 AI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앞으로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번 에어팟 라인업 확장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는 보이고요. 그래서 AI 탑재 측면에서 보이시면, 애플은 자체 개발한 AI 기술을 에어팟에 적용해서, 더욱 스마트하고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보시면, AI를 통해 사용자의 음악 취향이라든지, 운동 패턴 등을 학습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생태계의 연동 강화인데요. 에어팟을 아이폰, 애플워치 등 다른 애플 기기와 더욱 긴밀하게 연결시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왜 나스닥 백지수에 투자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애플과 같은 미래 기술, 기업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나스닥 백지수를 추정하는 3배 레버리지인, ETF, TQ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TQ의 정보를 좀 보면, 나스닥 백지수가 상승할 때 상승률 3배 수익을 내는 ETF고요. 운영 보수는 연 0.88%, 연간 배당 수익률은 연 1.3% 정도 되는 그런 ETF고, 시가총액은 27조원 우리나라 돈으로요. 그리고 상장일은 2010년 2월 11일, 보유 비중 탑10 보시면 마스닥 백, TRS가 있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것 같은 빅패크 기업들이 속해 있죠. 그리고 TQ의 월봉차트인데요. 왜 TQ가 하락하고 있을까요? 혹시 보이시나요? 이유를 다른 데에서 찾기보다는 지금 보면은 지난달, 지지난달에 이렇게 월봉상으로 지금 직전 양봉을 거의 절반이나 침범하는 그런 은봉이 떴습니다. 소위 말해서 뚜껑을 땄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하락한다는 내용이죠. 결국은 20선까지 닿았고요. 그리고 3개월 동안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여기서 반등하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더욱 이 돌파한 자리까지 떨어질 것인가? 근데 직전 달에 돌파한 자리까지 떨어졌잖아요. 다시 올라갔는데 이번 달도 이렇게 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저는 이렇게 올라간다고 우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내려가서 이렇게 있죠. 결국은 이제 돗지에서 내려간다는 것은 매도 포지션이거든요. 이렇게 3개월 동안 또 내려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찍고 이렇게 돌파한 자리 찍고 다시 올라오는 그런 그림을 그릴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가지 정도로 제가 TQ에 투자하는 이유를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 미국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죠. 나스 학백 지수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등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기업은 AI 기술 개발을 비롯해서 다양한 미래 기술에 투자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그런 사실이고요.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3배 레버리지 ETF는 지수의 상승폭을 3배로 확대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부분 장점이죠. 하지만 반대로 지수가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나 3배로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유형관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미래 기술의 성장을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지수라고 저는 생각해서 투자하고 있고요. 나스 학백 지수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다양한 미래 기술 분야를 포함하고 포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일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분산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로 작용해서 저는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 시 주의할 점은 뭘까요? 우선 세 가지 정도로 또 정해봤는데 단기적인 변동성입니다. 첫 번째 주식시장은 항상 이렇게 변동을 수반하죠. 특히 기술주 다른 업종에 비해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고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일 비하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요. 위험 관리 측면에서 보시면 레버리지 이테프는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에 신중해야 하고요.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고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정감해서 위험을 관리하셨으면 좋겠고 경제 상황을 좀 보셔야 됩니다. 경제 상황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죠. 금리 인상이라든가 경기 침체 등 요인이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오늘도 매진말을 통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새로운 에어팔 라인업은 개인의 취향과 예산에 맞춰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게 되고 무선 이어폰 시장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나스아크 페이츠스에 투자해서 미래 기술의 성장을 함께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특히 애플의 이러한 발표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는 항상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 그리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시고 자신만의 공부를 통해서 정말로 확고한 확신이 딱 쓰셨을 때만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한마디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래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준다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진짜 이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고 준비된 자로서 우뚝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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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